갑자기 왜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? 어?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내가 이렇게 저번에 톡 하고 나랑 개인적으로 한 거 보면은 어 약간 날 제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뭘 어떤 걸 제끈단 말이야?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어 나를 진짜 이 개그가 아니라 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좀 날 제끼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카메라 치워봐 아니 카메라 치워봐 아니 아니 왜왜왜 아니 카메라 치워봐 아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은 아니 아니 치워봐 아니 아니 왜왜왜왜 야 개미야키가 나 제끼려고 그래? 어?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김에께 나 보내려고 하냐고 아니 왜왜왜왜왜 야 지금 이거 뭐 몇 편을 지금 찍은 거야 아니 내가 그날 멧돼지 사냥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부호형 안 와도 되겠다 했는데 비가 그쳐버렸어 충북 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갑자기 또 패러글라이딩 사장님도 우연치 않게 펜션에서 만나가지고 타러 오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불량이 의도치 않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다 계속 해가지고 이거 조회수라든지 댓글 이거 확인 다 했어요? 계속 보고 있었지 아 진짜로? 그럼 계속 뜯는 근데 만약에 처음에 패러글라이딩 형 안 나온 거 나왔을 때 좀 기분이 확 상했는데 그거는 어 니가 했기 때문에 화는 안 났어 근데 고량주는 또 개미앓기 위주로 돌아가니까 한 번 한..아니야 한 세 번 웃었다 어 어 개미앓기가 못 터뜨릴 때마다 한 손 근데 그게 지금 조연수도 꽤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멈출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진정된 거지 만약에 그게 많이 나올 만약에 그게 많이 나와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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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래요! 야 이거! 이게 미키광수의 배경망덕이라는 게 있는 거야! 채널이! 안 돼서 얘기해! 내가 지금 아까 부연이가... 아까 부연이가 나와버린 거야! 가만있어!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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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미키광수TV에 대가리 인테리어까지... 안고 있어! 공을 했어!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! 이 채널이 뭐자? 미키광수가 우리의 채널이야! 우리 영상이 모두 조회수가 잘 나오면 그게 좋은 거야! 그래서 객났어! 내가 나온 게 배가 아프니! 개소리에 짖어내니! 내 밥도 모르잖아! 나한테 전화했어? 안했어? 전화 안했어? 드디어... 또 이보호씨... 왜... 한국까지 이렇게 나오려고... 아니... 왜 이보호씨가 안 나왔냐고... 오해가 있으시는데... 진짜 이제 차근차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... 저희는... 하루 이제 찍고... 하려고 했는데... 이보호씨는 이제 올라갔다가... 일 끝나고 다시... 본업이 있으니까... 본업이 있으니까... 우리는 다 충북 단양에 있고... 지금 얼굴이 삐져있는데 보니까... 아직도 남아있어... 아직도 남아있어...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... 아직도... 근데...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... 그렇지... 촬영하는게 다 캔슬될 수 밖에 없는 상황... 아... 그래서 이제... 부호형 안와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... 그래 그렇게 해서... 우리는 이제 그냥... 올라가자... 해가지고 이제... 부호형 안와도 될 것 같다..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.. 그렇지... 또... 비가 그쳤어요... 비가 그쳐가지고... 근데 이미... 이보호씨한테는 오지 말라고 한 상태고... 그렇지... 그냥... 많이 그냥... 먹기만 먹었었죠... 진짜 촬영생각 없었고... 네... 먹는거만 진짜... 주구장찬... 먹었는데... 이제 뭐... 이제... 내일 뭐... 패러도 한번 타라... 뭐도 해라... 뭐도 해라... 그냥 이제... 그...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게 이렇게 다 생겨버린거야... 그렇지... 우리가 예상이 거의 없죠... 근데 이제 이보호씨 생각은... 야... 일부러... 자기를... 개미앓개가... 깨를 부려가지고... 강수를... 자기 사랑으로 만든 다음에... 오공 때처럼... 두 명을... 이쪽을 내 편으로 만들고... 저쪽을... 이렇게 치고... 편가르기 편가르기... 그런걸로... 갈기기처럼... 그런걸로 오해하셨네... 아니... 이보호씨 그러면은... 저기 뭐야... 우리꺼 조회수 많이 나왔을 때... 막 쭉쭉 올라왔을 때... 기분 어땠어요? 좀 가슴 두근거렸지... 내가 없으면 안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.. 어... 개미앓개 패러브라이딩 탈 때 어땠어요? 구멍이 좀 나갖고...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기로 그랬어요... 아... 이럴 줄 알았어요... 아니 뭐 어쩔 수 없지... 뭐... 너네들 분량 많이 나왔으면... 이렇게 가야지 했는데... 나름 쿨한 척 했어... 어... 그런 척 했는데... 갑자기 이제... 자기 편 나올 줄 알았는데... 아니면 형... 나온거 말고 딴거 올라와요... 그러니까... 확 삐졌었죠... 삐지더라고... 근데 또... 그 다음 편 나오니까... 이제 점점 말이 없어... 그렇지... 자기께 안나오니까... 그러니까 이제... 점점 자기께 안나올수록... 도대체 나 빼고... 몇 개를 더 찍은거야... 이런 표정이 계속 나오지... 몰라... 몇 개 더 있어... 한 세 개 정도 더 남았어... 응... 결론은... 니 없어도 잘 돌아가... 아니... 보니까는 아니더라고... 내가 봤어... 다 봤어... 뭐가 아니야... 이보호 TV 하나 만들어야겠어... 만들어... 한 번 냅둬봐봐... 진짜... 진짜 만들어봐봐... 아니... 알거면 이제 이렇게 가... 이렇게 가겠습니다... 이보호가... 만 명... 올해 안에 넘는다... 그러면은... 이보호 TV... 안 만들어? 그럼... 형 때문에 열받아가지고... 응... 위키 광수 TV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... 안 해도 돼... 진짜죠... 액션! 눈감이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확실하게 얘기해... 아니 이게 칼과... 지지위를 해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... 도와주십시오...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.. 공유... 얼굴은 폐유인데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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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